배터리가 없어. 10%밖에 없어. 충전기 있는데 매니저님 그거 갖다 주시면 안 돼요? 연락드릴게요. 멀티태 누구지? 너 이거 매니저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매니저님 앞에서 누구지 한 거야? 아니 맨 앞에 울림 부글자 이거 더 큰일 나는데 더 큰일 나는데 이게 안 나가지고 그게 돼지코? 아 멀티태 야 나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1번째 일 것 같은데 야 그거 체크 코끼리 커줘봐 미치워 아 엄마 나 못 터졌어 너무 웃겨 못 터졌어 미치도 안 돼 아 아 아버지 제발 나 나 나 너무 웃겨 그거에 갑자기 아 눈물 나요 아 진짜 어머 어머 여기 자리 잡으셨어요 여기 자리 잡으셨어요 여러분 코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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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 웃겨 아 아니 왜 뭐지 찍지마 목 다 나가가지고 찍지마 찍지마 우리 아빠 또 이러면 꾸덕차 한다고 아 꾸덕차 한다고 꾸덕차 한다고 아 맞다 코끼리 커 코끼리 커 코끼리 커 코끼리 커 웃지마 메이저님 나 뭐 어딨어 아 가져왔구나 담배 씨 없어치는 아니 왜 아 아 진짜 너무 웃겨 와 와 멀티템 이름이 도토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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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그게 아프지만 도토 도토 도잠보 몰라 아프지만 이거 몰라 얘 몰라 아 진짜 몰라 아프지만 도도 도도 아프지만 도토 도토 도도잠보 이거 몰라? 왜 이거 극한 알바에 나오는 코끼리 이름이 도토였어 아 아 그래서 이 도토를 가지고 노래 가사를 써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해 갑자기 해주나 아 아 도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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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